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정신 백만년 나간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내 친구가 내 차를 몰래 훔쳐 타다가 과태료가 오지게 나왔어요. 그런데 이게 미쳤나 봐. 배를 째라는 거야. 어 그래서 그냥 위아래로 쫙쫙 찢어버렸지. 원제 내 차를 몰래 끌고 나간 친구. 먼저 방탈하는 거 죄송하고요. 도움 좀 얻고 싶어 글 써봅니다. 자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음슴체로 갈게요. 일단 저는요 평범한 여자고 줄눈 시공을 하는 사람이에요. 저희 동생이 인테리어랑 방수를 하는데 평소 하도 타일을 배워보라고 해서 결국 자격증을 닦고 또 해보니까 수입이 참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. 참고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. 저는 부산 쪽에 있고 동생은 화성 쪽에서 일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런 제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자기 여친이랑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보고 싶다고 가버렸고 저는 우리 사장님이 의왕의 아파트 신축에 있는데 거기 일이 많다고 해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왔어요. 아까도 말했지만 동생이 한 달 여행 갔고 얘가 사는 집이 비어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2주째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결혼 후 인천이랑 수원에 사는 애들이 몇 있는데요. 인천에 사는 친구는 결혼 생활 잘하고 있고 수원에 사는 친구는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혼했어요. 여하튼 이제 곧 추석이고 현장일도 거의 끝나가는 터라 지난 금요일에 수원에서 다들 만나 한잔하고 이때 인천 친구가 기분이 많이 업됐는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유부인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더 놀자 했고 그렇게 결국에 다같이 좀 더 우리 동생 집으로 향했고요. 놀다가 또 거기서 한잔하고 잤죠.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제가 의중부에 있는 햄버거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다같이 갔거든요. 그런데 이것들이 또 자고 간다 해가지고 동생 집으로 또 왔어요. 욕을 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얘들 제 동생이랑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고 허락도 받은 거예요. 그리고 예비 신혼집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뭐 대충 이런 상황이고 바로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. 제가 원래 면허가 이종이었어요. 그런데 줄눈 배울 때 동생이 계속 일종을 따라고 해가지고 땄고 현장 갈 때 운전 이제 웬만하면 제가 다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제 차를 끌고 왔는데요. 이 차가 연식이 좀 오래된 볼보에요. 차종은 SUV. 저희 사장님이 타던 차인데 차를 바꾸면서 중고로 판다길래 저한테 파세요. 이래가지고 중고차 시장 시세보다 좀 많이 헐값에 산 건 맞는데 그리고 이게 또 중고라지만 제 생에 첫 외제차이고 이래저래 참 소중한 그런 차예요. 그리고 수원에 사는 친구. 얘가 이종 보통이거든요. 옛날에 저처럼. 그런데 면허 딴지도 이제 딱 3개월 됐고 게다가 그 3개월 동안 운전을 했으면 또 모르게 했어. 3개월 전에 운전 면허 따고 차가 없어서 운전을 아예 못했거든요. 그랬는데 토요일 함박어 때문에 의정부 다녀오는 내내 토요일이 아니죠. 아니네 토요일 맞네요. 다녀오는 내내 계속 야 난 이 차 운전해 보고 싶다 이렇게 징징 댔어요. 하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저희 아빠뿐만 아니라 동생한테도 진짜 고막이 터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저는 평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운전대를 안 줘요. 그래서 내 남친이 한 달에도 안 주는 사람인데 이제 겨우 3개월 된 초보한테 줄리가 없죠. 당연히 어린도 없었고 그때마다 칼같이 잘랐습니다. 그랬는데 일요일 새벽에 아니 오전 7시 정도에 이 정식 나갔년이 제 차를 집 멋대로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. 이날 제가 오전 11시 좀 늦게 일어났죠. 그때 일어났는데 그래 어쩐지 식탁 위에 커피랑 빵이 있길래 이건 또 뭐야 했더니 이게 짓단에는 마음의 표시를 하고 제 차를 가져간 거예요.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일어났을 때 이미 얘도 집에 들어온 뒤였어요. 근데 시치미를 뚝 떼고 있더라고. 당연히 몰랐죠.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다행히도 일단 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런 거지같은 일은 전혀 없었고요. 근데 신호위반한 거랑 속도위반한 거 이게 제대로 찍혀가지고 과태료가 날아온 거야. 처음엔 저도 몰랐던 터라 뭐야 이건 또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원 친구가 저 몰래 끌고 나갔다 온 거였어요.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냐 니가 내 차 끌고 나갔어 몰랐네 이거 타인이면 번저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야. 그리고 나는 원래 차를 안 빌려주는 사람이고 분명히 너한테도 그때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뭔 짓거리야. 여하튼 이거 니가 운전해가지고 날아온 과태료니까 니가 해결해라.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말이야 과태료보다 이거 벌점 때문에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너 그거 꼭 알아둬라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친한 친구끼리 차 운전 좀 한 걸로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? 넌 나보다 돈도 훨씬 더 잘 벌면서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나보고 그걸 내라는 거야. 등등등 대략 적발 과정이야. 지가 더 큰 소리로 뻥뻥 치는 거예요. 그래? 이거 니 말 맞다 얼마 안하니까 당장 보내라 이랬더니 과태료는 문제가 아니지만 고작 이런 일 따위로 친구 사이에 마음이 상해서 보내기 싫다. 니가 알아서 해라. 딱 이렇게 대답을 한 뒤에 카톡 문자 전화 다 쌩 가고 있어요.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죽일까?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. 헐 니가 알아서 해라. 진짜 상상도 못했던 답변이다. 딸딸딸딸딸. 2번. 초반에 인천 친구 불량이 많길래 이 친구가 범인인가 했더니 수원 년이 빌런이었구만. 히이 그지같은 년. 3번. 어차피 친구 관계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?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넌 후구죠. 사과 안하고 과태료 안 내면 그냥 경찰에 신고한다고 마지막 통보하고. 그래도 반응이 없다. 그럼 진짜로 신고해버리세요. 네 됐으니. 근데요. 사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. 왜냐면 재작년에 저희 엄마가 서울에서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때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와준 친구고요. 또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기검진 갈 때 같이 못 가드리면 저 대신 엄마를 모시고 가줬던 그런 친구거든요.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기 싫고 또 솔직히 친구 연을 끊고 싶지도 않거든요.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? 게다가 제가 봤을 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쌩 까는 것 같거든요. 2번. 2번을 쓰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죄는 죄입니다. 고마운 건 고마운 걸로 갚아야 하는 거라고요. 경찰서에 가서 차주가 안 몰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새로 딱지를 끊어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걸 보내버려요. 미친. 사고 안 났기에 망정이지. 말도 안 하고 남의 차를 끌고 가. 그러다 사고 났으면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. 3번. 저도 엄마를 암으로 떠나보낸 사람이라 친구가 얼마나 고마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8개월 만에 이혼하고 친구 차를 몰래 끌고 나간 걸로 봐선 생각이 짧고 되게 충동적인 사람 같은데요. 그냥 이거 쓰니가 과태료 물고 손절해버리세요. 이 관계 분명히 말하는데 길게 이어가본들 더 크게 귀함할 일만 생길 겁니다. 4번. 헐 이 쓰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. 님아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. 만약 사고 났으면 그 뒷철이 어쩔까요. 그리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뱉져라 이러고 앉았는데 이걸 봐주겠다고? 호구세요. 걔야 답답하구만 진짜. 3번. 예? 심성이 나쁜 애가 아닌데 도둑질 운전을 해요? 장난해요? 님 뭡니까? 혹시 호구 소리가 듣고 싶은 건가? 세상을 참 편하게 사는군요. 그래 쭉 그렇게 살든가. 4번. 뭐라고? 나보다 돈도 훨씬 더 잘 벌면서? 아니 막말로. 기술 배워서 쇠가 빠지게 몸 써가며 버는 돈인데 지가 뭐 친구 기술비하고 학원비를 한번 보태줬어? 아니면 파스 한 장 사다주기를 했어? 뭐랬어?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이참에 제대로 처리하세요. 네 됐으니. 감사합니다. 5번. 과태료 부과 소명기간이 아직 남아있을 텐데요. 미친년이구만 진짜. 그냥 이거 절도로 신고해버리세요. 누가 내 차를 훔쳐가서 과태료 나왔다. 이렇게 소명하면 됩니다. 8번. 왜 8개월 만에 이혼하고 저러고 사는지 바로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. 그댈. 정확히는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거겠죠. 누가 자른 거랑 살아? 9번. 야 이거 친구고 나발이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? 절도야 이건. 게다가 적반하장이라니 쇼킹하구만. 10번. 야. 10번. 호구야? 호구냐고. 왜 그냥 그러고 있어? 당장 가서 입을 확 찢어버려. 도둑으로 고소하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고. 범칙금 정도는 당연히 지가 처리를 해야지. 사과도 안 하네. 이런 거 절대 봐주지 말고. 가서 입을 찢어. 11번. 이 선이 진짜 답답하구만. 글도 잘 못 쓰는 것 같아. 초반에 그 쓸데없는 빌드업 오지게 쌓았네. 어이고 답답하다 하는 거 진짜. 저도 당연히 인천 친구가 범인인 줄 알았습니다. 12번. 차라리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는 말.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. 당장 차량 절도로 신고 때리고 과태료나 벌점 전부 다 훔치관련이 받도록 해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나의 차 함부로 운전하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그러는 게 답이야. 미친 거 아니야? 추가. 글을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댓글들 참고해서 이의신청했고 내용 전부 다 해서 그 친구 톡으로 보내줬어요. 근데 이미 저를 차단한 건지 읽질 않네요. 우리 인연은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. 댓글로 방법 알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다들 추석 내년 즐겁게 보내세요. 안녕. 댓글 1반. 아니 근데 짜증나게 본문을 왜 지우는 거야? 어? 도움받은 거 다 빨라쳐먹고 이제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무소고서 지우는 거야 뭐야? 그럴 거면 아예 쓰지를 마! 글이 지워졌어요. 2번.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다 정말. 나솔도 그렇고 왜 이혼당했는지 바로 알겠어. 3번. 그래? 잘했어. 진작에 그럴 것이지. 으이그. 이게 뭐 이 사연이 주작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. 운전을 안 해보거나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면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사실 저희 아내도 옛날에 그랬습니다. 이제 1년 반 넘어가네요.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모닝을 샀어요. 저는 아반떼를 사라고 했는데 자기는 무섭다고 모닝을 살 거라고 하더라고. 후회한다고 했는데 사더라고. 아무튼 그래서 사줬는데 처음에 모닝을 타고 다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운전에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차가 눈에 들어오더라 이겁니다. 큰 차가 2,500cc인데 이거를 제가 못 타게 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자고 있을 때 한 번 탄 겁니다. 너무 좋더라면서 막 신나는데 제가 되게 화를 냈어요. 아니 여기 네 보험도 안 들었는데 왜 그걸 타냐. 그랬더니 그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. 아니 부부끼리 그런 게 어딨냐고. 결국에는 저 몰래 계속 타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험을 넣어줬어요 그냥.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 1년 넘어가고 운전을 좀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자기가 더 잘 알더라고 자기가.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무면할 때 차를 안 몰 때는 제가 어디 태워다 주면은 저기 좀 세워줘 저기 좀 세워줘. 아무 때나 세워달라는 거예요.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걸 몰라요. 제가 막 화를 내요. 야 여기 세우면 뒷차 사고 난다고. 좀 멀리 세워주면 자기도 화를 내. 아니 저기 세우면 되는데 왜 멀리 세워주는 거야 이러면서. 입장을 모르는 거지. 그러다가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알더라고. 내가 그때 얼마나 미친 소리를 했는지 알겠다면서. 자기 미안해요 이러더라고. 그런데 이거는 돌을 넘어선 거죠. 차를 꿈차 타다니. 큰일 날 그런 사람이구만. 아무튼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